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이준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준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인의 탈출로 돌아온 이준입니다 와 좋습니다 사연도 바로 왔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사연이요? 어디 있죠? 진짜 아마추어 같아 죄송합니다 이나영님께서 오늘 영스의 행자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원래 9시에 있던 일정 3시간 당겨서 빨리 끝내고 집에 와서 보라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스에서 행자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도 신기해요 저도 여기를 거의 뭐랄까 놀이터처럼 놀았거든요 놀이터처럼 놀던 공간인데 여기 이제 다른 분이 앉아계시고 네 맞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저는 그냥 대선배님 앞에 또 앉아있고 그리고 또 원래 또 15대 영스 디제이셨잖아요 그렇죠 또 선배님이잖아요 디제이 선배님 앞에 뭔가 앉아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요 네 긴장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정말 방송을 막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욕배고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본도 대본도 그럼 잘 네 뭐 잘 안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방송사고도 많이 냈고 냈었고 와 진짜요 광고로 넘어간 적도 많고 우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별 부담이 없이 좀 어색하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신데요 영스 스트레이트 15대의 디제이였는데 2019년 12월 20일에서 2021년 5월 2일까지 하셨거든요 와우 그만두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정말 이 라디오라는 이 프로를 정말 사랑하고 영스는 진짜 정말 제 집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만두기 싫었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집을 못 가 촬영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집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좀 서운한 게 웬디씨 때부터 제가 나오고 싶었어요 왜 초대를 안 해주셨어요? 초대를 안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웃기니까 언제 한번 초대를 해주겠지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집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 한번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나가야겠다 했는데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나가면 안 되냐 뭐라고 할 거야 명분이 없는데 아 명분이 없었구나 심심해서 나왔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제 가수분들은 뭐 앨범 컴백이나 이럴 때 나오시니까 명분이 있는데 이번에 명분이 생겨가지고 초대가 안 됐는데 제가 여자 번호도 안 따는데 피디님 번호를 따가지고 와 대박 나오겠다고 피디님 남자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승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박이다 와 진짜 영스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운하네요 저 안 불러주셔가지고 왜 안 불러주셨어요 피디님 네 아 밖에서 당황하고 계십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 조심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인연은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앰블랙 선배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컸죠 아 네 와 그 세대 와이세대 정말 예전 10년도 더 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은비님이 출연하신 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봤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다 응원하고 있었고 아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따 3부에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볼 거고요 오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씨가 연기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지난 16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7인의 탈출에 출연하시죠 네 맞습니다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7인의 탈출은 제가 작품 소개 잘 못한 얘기 써있네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과 욕망이 뒤엉켜서 사라진 한 소녀 소녀의 실종에 연루된 7명의 악인들의 생존투쟁과 그들을 향한 피의 응징을 그린 피카레스크 복수곡입니다 와 대박 소개도 어쩜 이렇게 막걸나게 와 진짜 저는 뭐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면 앨범 소개도 그렇고 이 드라마 뭐 영화 이런 소개들도 그렇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그럼 활동하면서 팀 활동하면서 앨범 소개는 다른 멤버들이 좀 같이 해주셨나요? 아 그럼요 입도 뻥긋 안 했죠 어떻게든 라디오 DJ가 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건 또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다른 부분이니까 또 펜트하우스의 주동민 감독님 김순옥 작가님이 연출과 극본을 또 쓰셨습니다 믿고 보는 조합인데 지금도 너무 즐겁게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들이 많죠 네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이 작품을 선택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네 음 저는 이제 굉장히 자신도 있었고 네 제 연기가 점점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저도 1, 2회 보고 이제 제 팬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안 나온다 하시는데 저는 중후반부부터 시작입니다 아하 아하 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 좋습니다 드라마 금요일 토요일 10시네요 영스가 8시부터 10시니까 영스 들으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딱이네요 네 딱이죠 딱이죠 좋습니다 네 또 이준씨가 맡은 역할도 궁금합니다 아 조국 출신의 거친 인물이라고 하던데요 그죠 굉장히 거친 인물이고 네 매회마다 거의 싸움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문 박차고 이렇게 어 발로 이렇게 팡 화장실 네 오 그거 보셨군요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거 진짜로 한 거예요 나 진짜 찬 건가요 아니면 진짜 차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드라마 찍으면서 어 제가 보통은 이제 때리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음 근데 또 한 방에 끝내야 되니까 네 진짜 세게 쳐야 돼 한 방에 딱 끝내야 되니까 그게 더 안 아프니까 그렇죠 그게 차라리 나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따뜻한 영스의 15대의 DJ였는데 많이 흡화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는 영스 하면서 후회되는 게 있다면 어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거지만 너무 막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 생각해보면 진짜 막해서 처음에 PD님께서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와 저거 된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약간 저의 색깔처럼 돼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부분이 또 매력이 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우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엄기준 황정음 이유비 신은경 윤종훈 조윤희 조재윤 이덕화 선배님들 어 맞습니다 뭐 시상식에서 이름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워낙 나쁜 사람이 많아서 이준씨가 그나마 제일 순한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아 아 그걸 본인 입으로 네 좋습니다 네 진짜 착해요 어 그래요? 실제로도 좀 착하신가요? 아 실제로는 아 근데 제가 요즘에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 너무 메소드로 지금 몰입하신 것 같은데 아우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진 않지만 뭐랄까 좀 제가 누군지 네 아직 서른여섯 먹도록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아 대박 네 그래서 지금 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살면서 오 그쵸 네 내가 스물아홉이나 됐는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왜 정확히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저도 그거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오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기분이 좋고 내가 왜 우울해하고 내가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음 저는 착한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진짜 솔직하시네요 좋습니다 기본형 아 좋습니다 또 사연들 많이 왔는데 읽어주세요 아 이사라님께서 이준씨 아직 분량은 작지만 존재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존재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직 장난입니다 아 아 그래요 아직은 네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김혜진님께서 요즘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여전히 멋진 행자 찡 치과 다녀와서 이가 너무 아프지만 위안 크크 아 치과 다녀오셨나봐요 아 그 치과 진짜 진료를 잘해야 됩니다 네 진짜 치과 하나는 정말 도가 터가지고 저는 그 뭐랄까 양치 세트가 있어요 네 치실 치간 칫솔 뭐 혀클리너 뭐 여러 이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그 얘기하니까 제가 이를 봤는데 이가 되게 깨끗하시네요 하얀하네요 네 저는 저 굉장히 그 건강 건치함이 우와 옛날에 뭐야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장비들로 잘 쓰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다 좋습니다 많이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재분문자 50원 긴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와 이준씨가 DJ 출신답게 노래 선곡을 해오셨었네요 아 제가 굉장히 나 개인적으로 센스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좀 그런가요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 네 곡을 해달래요 여기서 네 곡을 골랐는데 다 그 사연이 있는 노래들을 골랐어요 아 진짜요 이 이번 제가 이제 그 아 좀 부끄럽네요 네 신청한 곡은 제가 그 7인의 탈출 드라마를 작년 9월에 찍었었거든요 거의 1년가량 찍었는데 작년 9월에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체류를 하면서 무인도에 갇혀 있었어요 진짜 너무 막 힘들고 정말 거친 촬영들을 하면서 잠깐 쉬고 싶을 때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틀었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 은비님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오 대박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요 추억이 와 대박 그렇죠 노래가 그런 힘이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7인의 탈출과 이제 은비님과 그 공통점을 이제 했을 때 네 이 곡을 네 그럼 3곡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권은비님의 라잇 듣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We are the citizen of any dimension 네 권은비의 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성민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준씨 목소리가 진짜 너무 멋있네요 대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이거 저 라디오 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실제로 보면 실제로는 그냥 그렇네요 이러더라고요 마이크빨 딕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울림통이라고 해야되나 네 마이크빨 실제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안그러지 않았어요? 이준씨가 이준씨가 예전에 SBS 구내식당 밥도둑이었다고 이준씨가 예전에 엄청 자주 가셨다고요 저는 와 진짜 부럽다 안 드세요?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매일 갔거든요 우와 매일 갔고 이왕 이렇게 라디오를 할 거면 SBS를 다 내가 다 먹어버리자 여기 헬스장이 지하에 있어요 우와 헬스장도 다녔어요 몰랐어요 헬스장 있는지 헬스장을 제 루틴은 일찍 와요 여기를 일찍 와서 한 2시쯤 와요 헬스를 해 우와 헬스하다 보면 SBS 아나운서 분들도 계시고 직원 분들도 계시고 그 사이에 껴서 하는거지 와 대박 아 하고 샤워를 하고 개운한 마음에 밥을 먹고 라디오로 올라오는거지 거의 여기 SBS 직원 정직원인데요? 그렇죠 와 저는 아주 그냥 뽕을 뽑다가 와 좋다 갔습니다 피디님도 안 가보셨다고 진짜요?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저는 완전히 효율형 인간이라 오 너무 좋은거 같아요 밥도 싸잖아요 그때 당시에 2천원 했던거 같은데 맞아맞아요 지금도 다른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쌀거에요 그럼요 싸고 양 많고 그 아주머니랑 친해져가지고 저만 오면 항상 고봉밥으로 오 말하지 않아도 네 그때도 약간 A 메뉴 B 메뉴 이렇게 두 번 그렇죠 두 가지 길로 있었나요? 네 두 가지 길로 있었죠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우와 대박이다 저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어서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지금보다 8킬로가 더 쪄있는 상태였어요 아 지금보다 네 지금 거기에서 8킬로 뺀거에요 아 너무 먹더니 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너무 먹어가지고 쓰읍 딱 어느 순간 그 드라마 나온 화면을 봤는데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안녕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보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8시 방송에 둘째 출근이면 광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완전 파워제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도 저희 집이 이제 분당 쪽이에요 네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으니 네 그 안에서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오고 와 연기 연습하면서 오고 와 때리면 헬스하고 와 이렇게 이렇게 거의 1년 반 했죠 잠깐만요 분당에서 여기까지 출근하셨다고요? 그럼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아 왜냐면 차에서 할 게 있으니까 아 그게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우와 이거는 이득이다 차에서 하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우와 모든 걸 다 차에서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업무들 업무 처리들 차에서 하고 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은비님도 그 뭐 음악 방송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저도 생각해보면 가수할 때는 차에서 타면 기절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좀 기절을 좀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한 가지밖에 안 하니까 지금은 네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1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원래 이준씨의 신청곡을 들여야 하는데요 구내식당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바로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드셨죠? 안 드셨어 안 먹었습니다 네 설레임 묻어 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SBS 금토드라마 7인의 탈출로 돌아온 이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으니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라디오 DJ편 저희가 영스의 15대 17대 DJ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DJ가 공감할 만한 제시어로 텔레파시 게임을 할 겁니다 총 2라운드로 라운드당 4문제씩 해서 8문제 나갈 거고요 그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한다면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스의 15대 17대 DJ가 힘을 합쳐서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 단 5문제 이상 못 맞히면 땡이고요 아쉽지만 선물은 없습니다 그럼 텔레파시 게임 연습을 좀 먼저 해볼게요 좋습니다 복수 대 용서 하나 둘 셋 용서 좋아 좋아 첫방 대 막방 하나 둘 셋 막방 대박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라디오 DJ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은 고민 해결돼 따뜻한 위로 하나 둘 셋 고민 해결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자 일단 가야돼 가야돼 더 편한 거 혼자 진행돼 게스트 초대석 하나 둘 셋 게스트 초대석 하하하하 다음입니다 방송에서 내가 더 많이 했던 실수입니다 원고 잘못 읽기 대 상호명 말하기 하나 둘 셋 원고 잘못 읽기 오케이 됐어 좋습니다 됐어 선을 한번 넘어 볼게요 방송 중에 내가 더 의지하는 사람은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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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그게 없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사실 영스 예전 작가님 PD님이 네 그 보라로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 아 네 네 미안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쿨내가 아주 진동하네요 네 네 1라운드 총 4문제 중에 2문제에 통항했습니다 음 다음 라운드에서 3문제 이상 맞춰야돼요 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네 고민 해결돼 따뜻한 위로 더 잘하는 건 따뜻한 위로라고 하셨어요 은비님은 고민 해결이라고 하셨고 위로 잘 해주시나요? 아 저는 해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뭔가 좀 들어주고 네 좀 그렇게 아 힘들었겠구나 약간 이런 거를 잘하는 것 같고 네 해결은 음 과연 이게 될까? 막 이런 걱정이 좀 많은 많은 게 큰 것 같아요 네 은비님은 고민 해결로 하셨잖아요 네 저는 따뜻한 위로를 해주면서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근데 이런 방법은 어때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고민 해결을 먼저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위로도 중요한데 음 해결을 해야지 조금 더 뭔가 마음이 안 아프고 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마음을 먼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디제이시네요 음 음 근데 우리 까비 분들께는 네 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혼자 고민 해결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더 편한 건 혼자 진행돼 게스트 초대석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이제 광고 나갈 때 네 이런 얘기 이게 있는지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은비씨는 게스트 초대석이 더 재밌다고 하셨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혼자 진행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딱 나와가지고 바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바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췄어요 혼자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게스트 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어색할 수 있죠 굉장히 어 나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좀 말실수하지 않을까 나 싫어하지 않을까 음 혼자 진행하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혀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저는 혼자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오 왜요 자꾸 말이 짧아져요 오 아 그랬군요 제가 F인데 자꾸 T의 성향이 나와요 아 아 이렇게요 라디오에서는 이런 어떤 포즈가 약간 조금 좀 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야기들이 우와 하고 리액션하고 끝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뭔가 혼자 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오 더 얘기해주고 뭔가 더 공감하고 그렇죠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잘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아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 은비씨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뭔가 편하게 하시면 또 그게 자체가 매력이지 않을까 음 저는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네 혼자 진행이 편한 이유 이렇게 있으면은 이유? 이유? 어 우리 누나 저기 본명이 이유가인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해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말을 해도 네 얘기가 안 끊겨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혼자가 재밌었던 거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방송에서 내가 더 많이 했던 실수였습니다 원고 잘못 읽게 돼 상호명 말하기 음 원고 잘못 읽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 전유진님 근데 상호명 말하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원고 잘못 읽게 했어요 어 저도 그럼 이거 맞혔죠 우리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 지금 전유진님께서 원고 잘못 읽은 걸 생각하는 행자의 시플컴이 생각만 해요 아 이거 된다고? 이게 뭐예요? 아 그 뭐 이렇게 오 이거 된다고요? 저 말할게요 네 그 시컬펌 있잖아요 시컬 아 시컬 근데 이거를 뭔 말이지 하다가 시펄컴을 하셨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게 된다고 지금 생방인데 저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제 진짜 피디님이 정말 당황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어 어 이러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잘못 읽은 것들이 맞습니다 완전 방송사고긴 했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아까 은미님한테 얘기했지만 네 진짜 사고 많이 됐어요 아 갑자기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고 네 저를 보고 힘내세요 아 아 아닙니다 저도 했으니까 네 네 네 또 다음 질문은 방송 중에 내가 더 의지하는 사람 피디 대 작가였습니다 네 저는 피디님으로 했고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은 저는 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는 걸로 알고 계신 알고 있는데 어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 네 오면서 통화했어요 지금 다 SBS 근무하고 계신데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 굉장히 서운하고 네 아무도 안 기다려 여기서 추억이 있는데 아 기다리지 않고 다 집에 있더라고요 아 퇴근하셨나봐요 네 퇴근하셔가지고 조금 서운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구내식당과 헬스장을 피디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아 재미 좀 봤습니다 아 그래서 피디님으로 많은 도움을 또 주셨구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네 저는 저는 지금 제가 영세 DJ로서도 있잖아요 네 지금 막 함께하고 있으니까 진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제가 이거 끝나면 고를게요 그게 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게 더 상처인가요? 아 그게 더 상처인가요? 네 사실은 작가님이었어요 피디님 얼굴 아 네 뭐 끝나는데 왜 그러냐고 굳이 또 보내주셨는데 네 약간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라디오 DJ 입장에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게요 더 힘든 상황 야 생방중에 너무 졸림대 생방중에 화장실 신호 하나 둘 셋 생방중에 너무 졸림 생방중에 화장실 신호 아이고 좋습니다 올라갔으면 하는 것 청취율 대 출연료 하나 둘 셋 청취율 하하 하하 더 좋아하는 것은 SBS 구내식당 대 SBS 헬스장 하나 둘 셋 SBS 구내식당 라디오 DJ에게 필요한 덕목은 순발력 대 꾸준함 하나 둘 셋 순발력 오케이 우리 됐다 다섯 문제 되는거 아닙니까 치킨 가자 됐어 네 문제밖에 안됐어 아휴 아휴 죄송합니다 네 아 실패네요 아쉽게 야 이거 곤란하네 이거 아니 또 15대 DJ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이거를 또 실패시켜주신다고요? 보너스 문제 없나요? 아 없나요? 내가 문제다 진짜 아이고 없다고 합니다 냉정하시네요 네 냉정하네요 아이고 아 KCM님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실패예요 아 보통 성공해요? 보통 성공이 좀 더 많긴 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이거 유감이네요 저 열심히 한 겁니다 뭐 어떡해 우리 최선을 다 했는데 아 맞아요 최선을 다 했으니까 좋습니다 더 힘든 상황은 생방중에 너무 졸림대 생방중에 화장실 신호였어요 맞습니다 참아본 적 있어요? 아 저는 어 평상시엔 괜찮은데 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아 물을 진짜 계속 먹으니까 남의 사랑 이야기 할 때쯤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때 이제 마지막 타임에 그때 이제 헬스장 가고 구덱스장 갔으면은 그 액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남사 할 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남사 4부 때 네 그때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아 이거는 뭐 이거 뭐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갔다 오는 적 있어요? 광고나 노래할 때 어 좀 많죠 많죠 게스트가 있는데도 죄송합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갔다 오겠습니다 오 대박 네 이렇게 하고 갔다 오고 오 음이 님은 졸림 네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졸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화장실보다 저 화장실은 잘 참거든요 오 졸림 네 워낙 바쁘시니까 졸리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 자꾸 이제 막 말이 꼬여버리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아 그쵸 두 개 다 진짜 문제긴 하다 맞습니다 네 또 올랐으면 하는 것 청취울대 출연료였어요 아 아 음이 님은 청취울로 하셨죠 아니 좀 솔직한 답변이셨어요 아 네 출연료 네 다 먹고 사자고 하는 일인데 모르긴 해야죠 물론 당연히 너무 재밌고 열심히 내가 이런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 네 출연료 중요...를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전 사실 청취율을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아 진짜요? 전 청취율 1위를 정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오 왜냐면 저 라디오 상을 받아보고 싶어요 아 근데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진짜 되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청취율이 신경 안 써 그냥 여기 놀러 왔기 때문에 오 네 이거 편안하게 하시니까 더 자연스럽게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있을 때 계속 1위였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와 대박 음 그래서 전 출연료를 한 겁니다 오 그러네요 또 청취율이 나오니까 또 출연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입니다 좋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은 SBS 구내식당 대 SBS 헬스장 구내식당이죠 아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헬스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먹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라디오 DJ에게 필요한 덕목 순발력 대 꾸준함이었어요 순발력 우리 둘 다 순발력으로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센스도 그렇고 맞아요 순발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꾸준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재밌어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라디오 DJ편 함께해 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이준씨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듣고 올 건데 신청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그 형도니와 대준이 피처링 아이유님의 결정이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작품 결정할 때 진짜 되게 거짓말 같다 진짜로 이 노래 들었어요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 그때 약간 뮤직비디오 같긴 한데 그래도 추억이 있는 대박이다 결정의 순간마다 결정을 들으면서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노래 하나하나 의미부여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까 그 은비님 노래처럼 그럼 엠블랙와이를 불렀을 때는 어떤 의미부여를 했나요? 그때는 약간 뜨자 아 잘되자 무조건 잘되자 이거 뭐 신경쓸게 아니다 일단 유명해져야 된다 뭐 그런 시절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형도니와 대준이 피처링 아이유의 결정 듣고 올게요 네 저희는 형도니와 대준이 피처링 아이유의 결정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이준씨와 은비의 선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문자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읽어주세요 간민지님께서 아 기억나네요 안녕하세요 행자씨를 너무 좋아하던 행성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반가워요 이번에 출연하시는 7인의 탈출 드라마에서 무려 8kg나 체중 감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체중을 감량하면서 특히 힘들었던 점이나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궁금합니다 오 또 청취자분을 기억하시네요 아 네 저 진짜 딱 보니까 알겠네요 네 장단점 궁금하네요 장단점 사실 근데 막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그 목구멍까지 이렇게 막 토할 때까지 먹어가지고 밥 너무 많이 먹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불쾌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이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구내식당 역할도 좀 컸던 것 같고 네 항상 이제 누가 이제 밥을 사주니까 네 어 이거 공짜 밥이다 네 많이 먹어야지 네 이러고 막 이렇게 토할 때까지 먹고 네 이러다 보니까 쪘는데 이제는 음 좀 배가 고파지면 먹자 시간과 상관없이 아 이렇게 되고 나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 그러더니 8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럼 옷 사이즈는 좀 줄지 않나요? 많이 줄었죠 오 아 근데 얼굴이 좀 어 예전부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화면에 아 그래요? 예전에는 진짜 드라마 보고 충격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몰라요 자기는 맨날 보니까 네 근데 드라마의 모습을 봤는데 어? 저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느꼈구나 본인이 제가 느낄 정도면 좀 심한 거죠 아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액션 장면을 위해 또 액션스쿨 같은 데 다니면서 또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또 준비를 좀 하셨나요? 네 이번에 정말 그 열심히 뭐 다른 작품도 열심히 했지만 네 이번에 또 되게 열심히 했고 어 정말 스릴 넘치는 액션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 막 10층에서 매달리고 아 막 와이어를 달고 와우 당연히 안전 다 준수를 했지만 네 일단 무섭긴 하더라구요 아 그쵸 막 잠수 막 몇 미터씩 막 가라앉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우와 오 진짜 이게 약간 좀 제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네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할게요 일단 할게요 했는데 네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이게 좀 쉽지가 않고 그냥 이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 근데 10층은 진짜 무섭겠다 오 진짜 무서워요 번지점퍼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하면 하는데 굳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할 의향 있으세요? 네 의향은 있습니다 오오 근데 굳이죠 약간 약간 버킷리스트 중 하나에요 그래요? 약간 스카이다이빙 같은 것도? 네 스카이다이빙도 저도 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은 아니야 아 화브란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또 2386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준 오빠 저 전화 연결도 했던 바이올린 하는 지연이에요 문득 라디오 틀었는데 오빠 목소리가 들려서 완전 반가워요 여전히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전화 연결? 네 전화 연결도 많이 하셨나?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너무 아니 전 진짜 솔직해요 아 솔직하시네요 솔직해요 네 근데 그 그것까지는 이제 지연씨 지연씨 선물 하나 나갑니다 아 저 옛날에 이렇게 아 이렇게 선물 나갑니다 권한이 없나요? 아 죄송해요 여기는 권한이 없어요 아 진짜 되게 작아지는 순간이네요 저 이러면 선물 하나씩 들었거든요 사비로 아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시면은 아 네 네 네 뭐 뭐라도 뭐 선물 하나 그 이준씨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권한으로 선물 하나 조그만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네 되는 거예요? 네 어? 됐다 아 지연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억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바이올린 했던 지연씨가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2386 번호로 주셨는데요 네 저 엠카운트다운 알바 갔다가 반했다고 했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짓말 안하고 기억이 났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기억났어요 엠카 어떤 상황이었나요? 엠카치고 문 열리는거 저 데뷔 무대 때 맞죠? 지연씨? 데뷔 무대 때 문 열리는게 있었어요 그 문 열리는 알바 했다가 반했다고 아 아니면 진짜 당황스럽겠다 아니에요 아마 한 통 더 주실거에요 네 아니면 뭐 예 뭐 죄송합니다 아 아 아니면 이제 재출연 하셔가지고 해명 부탁드려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영수에서 지연씨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준씨가 또 평생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평생 기억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준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정말 제 집 같은 곳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편안한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정말 DJ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굉장히 내양형 인간이라 네 조금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을 못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좀 편하게 말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네 네 또 제가 15대 선배님 앞에서 언제 또 이렇게 같이 라디오를 해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네 또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이준씨의 드라마 7인의 탈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준씨의 신청곡이죠 릴보이 피처링 기리보이 빅나티의 내일이 오면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어떻게Mer comun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